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입시와 관련된 좀 짧게 정리할 내용들이 있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 대수해서 현재의 시류에 맞게 쌤이 정리를 좀 할 텐데 일단은 논술 미니 설명에는 큰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학교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쌤이 정리해서 좀 언급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변화 쪽에 초점 맞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건국대 얘기를 좀 할 텐데 건국대는 이름은 이렇게 불러. KU 건국 유니버스티 약자 같아. 논술 우수자 전용인데 2019학년도.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2019학년도라는 얘기는 2018년도에 시험 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요? 왜냐면 보통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어쨌든 입학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입학한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1학년 되는 사람. 옛날 얘기지. 그치? 자,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었어. 건국대가. 그래서 요새는 수능 최저를 많이 없애는 분위기인데 이제 오른쪽에 서 있지만 건국대는 거꾸로 가고 있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학교가 선택할 문제니까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비율이 400%였고 아, 40%였고. 400점 만점. 논술이 600점 또는 60%였다고. 오케이. 근데 이 두 개가요. 변했습니다. 크게. 어. 그래서 대신 이건 있어. 아직은 그 학교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거는 이제 러프하게 발표한 거야. 굉장히 자세하게 발표하는 거는 올해 아마 상반기에 입시 또는 입학 전형 계획 이런 게 나올 거야. 더 자세히.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니까 발표한 지 좀 되더라고. 본인이 어쨌든 잘못된 정보 가지고 또는 지난 정보 가지고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일단은 수능 최저가 부활을 했어. 그래서 수능 최저 만족 못하면 건대는 시험 못 보는 거야. 시험 볼 수 있지.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연. 자연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대, 공대 다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계열 얘기하는 겁니다.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야. 인문계열은 뭐 국어에다가 수학은 가나, 나.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사, 가, 탑. 한 과목이야. 그래서 두 개 등급 합이 4여야 돼. 오케이. 대신 인문계는 선생님 거 잘 안 들으니까 자연계 얘기를 할게. 자, 자연계는요. 국, 수가. 이게 수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수, 나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국, 수가, 영, 과탐 한 개. 한 과목. 중에서 두 개 등급 합이 5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론상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낮은 거 두 개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높은 거 두 개를 선택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학교가 발표한 거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반드시 뭐 수학이나 과학 중에 하나는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읽어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발표된 걸로 놓고 봤을 때는요. 그런 말은 없어. 오케이. 그렇지만 자연계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국어하고 영어를 너무 못 본 거야. 4, 4. 그렇지만 수학이 2가 나오고 과탐 중에 하나가 높은 게 3이 나왔다면요. 시험 볼 수 있는 거야. 논술 시험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지만 수의의가는 높아. 자, 국수가 영과탐 한 개 중에서 3개입니다. 3개가 합이 4여야 돼.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야? 무조건 1, 2개 나오고요. 어느 하나가 2, 2 나와야 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과탐 보통 시험 2개 보니까. 5개 중에서 어쨌든 1이요. 어, 2개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미니멈 2개는 나와줘야 돼. 근데 그 1, 2개가 과탐 2개만 안 돼. 과탐을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가 하나 나와야 돼. 근데 1 하나가 과탐인데 2 하나가 또 과탐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 오케이.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한국사는요. 뭐 인문계, 자연계, 수의학과 구분 없이 다 한국사 5등급만 넘으면 되더라고. 몰라, 스윙도 안 봐서 5등급이 얼마큼 힘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오는 거 안 나오는 거고. 한국사입니다 하면 나와야지. 그치. 한국사인데.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즉 수능 최저는 부활했는데 학생부를 미반영하기로 했어. 원래 학생부는 선생님이 앞서서 캐스트, 미니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학생부는 학교도 너무 낮지 않는 한은, 그치. 반영을 많이 안 한단 말이야. 실질, 실질 반영률 하면 또 전문적으로 보니까. 선생님이 진실 반영률이라고 했지. 진실 반영률은 굉장히 낮았다고. 대부분의 학교가 5나 6등급을 물론 의회는 의치하는 예외지만 5나 6등급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 큰, 그치. 차이는 없다. 논술에서 뭐 한 2, 3점 정도로 커버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요거 보완하는 대신요. 학생부 우린 못 믿어. 그냥 확실하게 못 믿는 거, 그치. 미반영으로 발표를 했어. 그래서 수능 체제만 만족하면요. 무조건 뭐야? 그치. 논술이야. 논술로 기본 점수도 없다고 발표를 했어. 최저점, 0점, 최고점, 1000점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부가 안 들어가면 기본 점수는 의미가 없어. 그치. 뭐가 의미가 있겠니? 어쨌든 간에 수능 체제뿌러스. 체제만족해야 돼. 의미 없. 체제만족 못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가끔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선생님 그래도 논술 성적 외에 수능 성적도 보지 않나요? 최저를 만족했냐는 입장에선 보지. 하지만 그 외에는 안 봐. 보면 큰일 나요. 이게 입시 비리야. 걸리면 정원 감축. 무조건 정원 감축이야. 학교는 정원 감축 한 5%거든? 그걸 감수할 리가 없어. 오케이.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 봤던 자료들을 통합해 보니까 이렇게 뽑아도 되겠더라. 하니까 발표하는 거야. 대신 이제 수능 체저 없앴던 몇 년 동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내신은 별로 학생들 실력 차이에 큰 의미가 없더라. 그거는 어쨌든 간에 건국대 판단이니까. 어쨌든 간에 건국대 이렇게 판단하고 수능 체저는요. 부활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학생분 안 들어간다. 라는 거 명확하게 정리 잘하라고. 오케이. 왜냐하면 다른 학교하고 조금 반대로 가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논술 출제 방법은 사실은 그 세부 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거 촬영하는 시점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는 할게. 얘기는 할게. 자, 자연계는요. 이렇게 시험 봅니다. 수리. 수리 대문항이요. 두 개가 나오고요. 과학 대문항이. 과학논술이지. 과학 대문항이 하나가 나와. 근데 이제 물론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는요. 수리 대문항 두 개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야. 대문항 두 개가 하나는 보통 평면도형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공간도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도형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미적분 안 나오나요? 아니 평면하고 공간에서 미적분 나올 수 있지. 평면과 공간을 소재로 한다면 미적분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도형이 포함된 문제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 다음에 미리 팁 알려드리면요. 건국대는 이걸로 되게 유명해. 그 모의 논술을 보잖아. 그러면 모의 논술하고 유사한 주제가 나와. 선생님 주제는 정해졌잖아요. 평면 공간. 아니지 평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 공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모의 논술에서 구가 나왔어. 구를 평면으로 짜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실제 시험도 그렇게 나왔어. 정사형이 나왔어. 실제 논제도 그렇게 나왔어. 대신 상황은 달라지지. 그래서 지난 기초를 참고하는 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보다요. 모의 논술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몇 년 동안은 그래 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 대문학 하나가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대문학교는요. 자율 선택이야. 그냥 내가 과학 논술을 뭐 보겠다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보통 과탐하고 연결을 시키지. 그치? 왜? 공부는 이왕이면 시너지 내는 게 좋으니까. 오케이. 근데 지구과학은 대문학교가 지구과학 논술은 없어. 대문학교가.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좀 조심해야 돼. 어?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 원투 선택입니다. 어떡하죠? 왜 그랬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신을라도 배우는 다른 과목 선택해야 돼. 그건 방법이 없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한테 따져봐야 의미 없어. 자 근데요. 그 건국대의 가장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학과에 따라서야. 학과에 따라서 지정입니다. 지정이야. 그거 꼭 확인해야 돼. 꼭 확인해야 돼. 그러면은 수의학과는 뭘까? 그렇죠. 생명과학이야. 지정이야. 자기 마음대로 저는 수의학과 가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공부 안 하는 일도 있더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과학 논술을 포기하거나 근데 포기하면 안 되지. 그치? 대책을 마련해야 돼. 시간이 있을 때 마련해야 돼.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었어. 지정이야. 물론 이제 지정하기 애매한 과도 있지.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뭘까? 물리겠지. 하지만 그런 게 애매한. 뭐 산업공학과는 뭐 어떤 과학과도 상관없잖아. 그럼 그런 과는 자유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두시고요. 대신 바뀔 가능성 있나요? 모르지. 발표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작년까지 이랬다. 그래서 이거는요. 작년까지. 작년까지 정보니까 조금 어. 구분해서 좀 체크는 하십시오. 그래서 건국대 2020학년도에 바뀌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보는 거야. 바뀌는 입시, 논술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